투 워크 가께 일루 가세 가세 일루 가세 가세 걸어서 걸어서 가세 걸어서 믹맥 인디언 캐나다 믹맥 인디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가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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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나오죠 아틀루 가세 가세 걸어서 투 워크 테이킹 롱 스텝 그래서 우리 노래 중에 가세 가세 이 말이 가세 가세 렛츠고 렛츠고 뭐 이런 말이 아니고 걸어서 걸어서 가자 이런 뜻이군요 믹맥 인디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맹낙게 세요 맹낙게 세요 이 고 슬로리 이 고 슬로리 맹낙게 슬로리 낙게 낙게가 이제 늦게 늦게 이제 슬로리 맹낙게 컷세 이건 또 c 로 되있죠 컷세 히 워크 슬로리 지나 시나 같죠 그죠 컷세 컷세 걸어서 똑같습니다 워크스 걸어서 맹낙게 타파 수어크 수어크 워크 슬로리 낙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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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뭐라 읽을래 콜루스 와코놀 콜루스 와코놀 이게 알 캐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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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인트 성 커버 프랑스 무슨 강 이 말이 뭐 프랑스 말입니다 성 존 리버 해 가지고 뉴 브론스 위크 캐나다 캐나다 알곤킨 알곤킨 어적 언어 아메리칸 캐내디언 인디언 캐나다 인디언 네이티브 오브 캐내디언 최대의 어적 이랍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메나까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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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콰이엇 슬로리 조용히 늦게 메나까스요 메나까 메눗게 늦게 메나까 컸셔 컸어 히 워크 슬로리 천천히 걷는다 그럼 늦게 걷는다 이 말이거든요 메나까 메나까 낱까 낱까 늦게 메나까 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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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 커 똑같죠 그죠 지 시 똑같습니다 커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좀 정리를 해 봤는데 히 워크 슬로리 여기 있죠 파사마크 디 말리시 캐나다 에 사는 인디언들 말입니다 이게 메나까 메나까 커스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오죠 우리 말하고 똑같이 그죠 동사가 뒤로 가고 불사가 앞으로 오고 메나까 그 사람은 그 넓게 늦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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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투 워크 걷다 이 말을 컷디 컷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날이 따뜻하다 보니까 엘 발음을 많이 쓰죠 여기는 추운데 살다 보니까 혀하고 볼이 좀 많이 얼어서 컷다 컷디 컷디 엘 발음을 많이 안 쓰죠 한국 사람들은 엘 엘 리을 발음을 많이 씁니다 컷디 컷디 걸어서 그래서 동사 걷다 컨주게이션 해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슬로우리 낚아 낚아 늦게 낚아 늦게 이런 말입니다 투 워크 이건 이제 밍맥 캐나디언 밍맥에 사는 사람들 투 워크 가께 일로 가자 이 말이죠 가자 일로 이쪽으로 가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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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서 똑같은 말입니다 이사람들하고 이사람들하고 옆동네 사니까 다 같은 부족입니다 그냥 뭐 어려운 말 막 인디언이고 파사 밀라셋 적어놔도 다 같은 밍맥 한국 올드 코리아에서 넘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밍맥 캐네디언 아 아르 아르 악 택 아 kull 그 감사합니다.